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의 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확인한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를 말한 것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오래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생성이 된 법률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습니다. 토지 A, 건물 A. 앞서 보신 법정지상권의 내용과 그 성능요건이 다소 틀립니다. 앞서 보신 법정지상권은 토지든 건물이든 동일인 소유였다가 둘 중 하나가 부동산 임의경매, 즉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신청시에 성립되는 지상권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였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 A, 건물 소유자 A. 이때 매매 또는 기타 원인, 증여, 상속 등 많은 원인이 있겠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토지만 팔았다 또는 건물은 팔았다 할 때 같은 동일인 소유가 있다가 이렇게 토지는 A, 건물은 B, 또는 토지는 B, 건물은 A 소유로 바뀌는 것이죠. 최초 시작이 동일인 소유였습니다. 동일인 소유였다 하면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건축할 당시 또는 왕복시에도 토지를 당연히 사용하게끔 하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때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 건물은 지상권을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반면 이렇게 소유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든 건물이든 동일인 소유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철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합의적인 요건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가 갖는 권리, 즉 토지 소유에 대해서 이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동일인 소유의 소유권이 원인 무효가 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정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성립되는 내용이 다소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등기 없이 지상권을 지득하는 효력 이것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리고 법정 지상권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효력은 같습니다. 건물 소유를 위해서 등기 없이 지상권을 지득하는 것이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또한 법정 지상권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면 당연히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실무에서는 크게 달리 보지 않습니다. 효과가 같기 때문이죠. 매수인은 첫 번째 지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라는 것 대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정가격의 5%를 전후로 그 지료가 책임이 되는 것이고 임야 또는 전닭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2%에서 1% 정도 감정가격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립이 된다는 것은 지료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료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료를 청구했는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그에 대한 지료를 지급해라 라는 이행평을 받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당연히 갖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상 지상권과 같이 2년 동안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건물 철거 또한 명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상권 성립이 되지 않으면 건물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별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기초강의에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검수는 이검수는 소멸에서 홈이 상대해를 선애복지상 고수 고수 감사합니다.